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률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여인의 변함없는 사랑 울타리꽃 우거지 단호 오온 옛날 북부지방 어느 상단 마을에 노래 잘 부르는 예쁜 여인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남편은 어느 날 시력을 잃어 한몫보는 시각장애인이 됐으며 이때부터 여인의 하루는 무척 바빠졌습니다. 삿바느질로 품파리하면서 생계를 이어야 하고 집안 살림도 모두 챙겨야 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여인을 보면서 인물이 아깝다고 수긍거렸습니다. 형편이 어려운지라 우거지를 얻어다 반찬으로 만들어 먹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거지는 부성기를 다듬을 때 골라놓은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김치를 당기에는 조금 옥셈으로 위에 있는 것을 걷어낸다 하여 우거지 혹은 김장우 김치 맛을 변하지 않게 하고자 위에 덮은 데서 우거지라고 부른 명칭이 우거지로 발음이 변했습니다. 여인은 남편을 깊이 사랑하여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때때로 버겁기는 했지만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남자들이 여자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부임한 고울 사또가 노래 잘 부르는 미모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또는 이방을 보내 관아로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이방은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사또께서 너를 보고자 하시니 나를 따라오도록 하라. 여인은 앞 못 보는 남편이 있어서 집을 비울 수 없다며 망곡히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은 사또의 생일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니 무조건 따라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할 수 없이 남편에게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아정과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여인이 공손히 인사하자 사또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위해 노래 한 곡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인은 목소리를 가다듬은 후 청아한 음색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들은 사또는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앞 못 보는 남편이 있는 몸이기에 집에서 지내다 사또가 부를 때 와서 노래를 부르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또는 사람을 보내 시각장애인 남편을 돌보게 해주겠다면서 여인에게 그대로 있으라고 명했습니다. 그건 아니 되옵니다. 사또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내주시옵소서. 사또는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여러 말로 여인을 달래거나 겁을 주었지만 여인은 시종일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정에 눈 먼 사또는 여인의 손을 잡으며 최후 통과하듯 곁에 있어 달라고 말했는데 여인은 그 손을 뿌리치며 거절했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모욕감을 느낀 사또는 분노하여 사룡으로 하여금 여인에게 곤장을 치게끔 했습니다. 여인은 몇 차례 매를 맞다가 충격이 심했는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사또는 여인의 시체를 그녀의 집 앞에 묻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인은 장례 절차도 없이 자신이 살던 집단 아래에 묻혔습니다. 그 후 무덤에서 꽃나무가 싹을 피우더니 이내 금방 자라서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시각장애인 남편을 감싸주는 울타리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그 꽃을 울타리꽃 또는 벌리화라고 불렀습니다. 벌리화는 울타리를 덮은 꽃이란 뜻입니다. 한편 울타리꽃은 무궁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